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담도 막지 못하는 무한 열정을 보여주며 전세계 팬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더 쓰리제이 버터 코리어그래피 비하인드 더 씬스라는 제목으로 제이홉과 지민 정국이 참여한 버터 리믹스 피처링 메간디 스텔레온 버전의 스페셜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정국은 끝없는 연습에 목에 담이 터져도 찐막을 외치며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파워풀함과 부드러움의 강약 조절과 빠른 스피드 등을 필요로 하는 고날리도의 안무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센터 안무 파트에서 정국은 목, 어깨, 가슴, 팔 등에 고강도 힘을 주어 따로 분리하며 칼박, 칼각에 맞춰 춤을 추길 반복했습니다. 이에 정국은 나 이미 담 터졌어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내 몸이 안 따라준다 라고 해맑게 토로했는데요. 정국은 모니터링 중에도 자신의 동작을 다시 재현하며 연습을 이어갔고 마지막 디테일을 체크하며 어렵다 라고 말하자 안무가가 엄지를 치켜올려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열정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저음향을 가진 정국이 찐막 찐찐찐막을 외치며 완벽의 완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팬들을 미소짓게 했는데요. 또 모니터링 중 스태프가 정국의 목을 만져주는 모습이 포착되어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국은 버터리믹스 버전 3J 퍼포먼스를 하게 된 이유로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며 각별한 팬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수준급 랩 실력부터 발라더 감성을 한껏 뽐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최근 네이버 V라이브 위버스를 통해 공개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라라 방탄 153화에서는 추억의 노래 2편으로 고층 타워 스카이브릿지 건너기 벌칙을 걸고 지난주에 이어 쟁반 노래방 도전 50곡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정국은 노래방 기계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50곡 중 아는 멤버가 자리에 나와 도전하는 도전 50곡 코너에서 귀호강 명품 라이브를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게임 시작 전 아웃사이더님 외톨이가 나오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라고 랩부심을 드러냈는데요. 제작진은 50곡 중 하나를 연습 게임으로 도전해보자고 제안했고 제이홉이 44번을 선택하자 우연치 않게 외톨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정국이 이거 잘하는데 라고 뷔가 말하자 정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있게 첫 소절을 불렀고 이후 정확한 발음과 박자를 자랑하며 막힘없는 초고속 랩을 펼쳤는데요. 이를 들은 그룹 랩라인 멤버들은 이걸 외웠다고? 이걸 어떻게 외워? 라고 놀라워하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후 정국은 내가 아는 노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팀의 사랑합니다가 흘러나오자 부드럽고 아련한 음색과 촉촉한 감성으로 절절한 노래마를 부르며 메인 보컬의 가창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정국은 극에 치닫는 후렴구에서 애틋함이 한껏 묻어있는 폭풍 감성 힐링 보이스로 완벽하게 열차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프로듀싱곡 매직샵이 일본 레코드협회에서 실버 인증을 획득하며 막강 음원조력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빌보드라고도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월드뮤직 어워즈는 최근 정국이 직접 프로듀싱한 매직샵이 3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RIAJ의 실버 인증을 획득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월드뮤직 어워즈는 매직샵이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최초 RIAJ 스트리밍 실버 인증을 획득한 정국의 유포리아와 함께 기록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포리아와 매직샵은 지난 2018년에 발매한 한국어 곡임에도 현지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더욱 갈목할 만한 음원성과인데요. 또 정국이 작곡에 참여한 일본어곡 필름아웃과 자작곡 URIZTEL은 RIAJ 스트리밍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며 정국 개인의 솔로곡부터 자작곡까지 거두어내 전무후무한 음원성과도 주목해 게재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국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